회사 보안 물품을 실수로 의자 위에 두고 갔다가 20분 정도 차다닌 일이 있었는데 심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심할서 써오라면서 씩씩대다가 결국 다행히 자로 손바닥 열대 맞는 거로 끝남 아마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처음 맞아본 것일 테니 장장 20년 만에 맞는 회초유가 되겠다 솔직히 아프더라 나이 먹고 맞아도 근데 어이없다는 감정보단 찾아서 다행이고 처벌이 이게 끝이란 사실에 안도하면서 처맞음